신약 성경 388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특별히 요한 1서 2장에 이 말씀을 쓴 그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말을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 죄를 지으면 너 혼난다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죄를 지으면 혼나고 벌받는 그런 벌받는다는 그런 무섭게 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죄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 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도덕적인 의무감으로써 말해줄 수도 있고 또 죄의 파괴적인 결과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무서운 결과 파괴적인 결과를 말해주게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성도들에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글을 쓴다 이렇게 이 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1절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죄 때문에 혼난다고 죄 때문에 벌받는다고 겁을 준다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아니면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알기에 이 우리의 대언자요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요 죄 지으면 벌받고 죽는다고 정지한다고 또 겁주고 위협하는 것 그것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겠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어리석은 일인지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만이 삶만이 우리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이것이 그냥 또 다른 이해하는 정도나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죄를 이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있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4절과 9절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말은 예수님을 안다 그럽니다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빛 되신 예수님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연자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 되신 예수 그리소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리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에서는요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는 그 삶이 가만히 아무것도 죄와 멀리하고 죄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고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함께 주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은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가만히 있는 삶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었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대원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오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은 주님을 안오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을진데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사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복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는 모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정말 알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